안녕하세요 다육수돌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구요 오늘도 묵은등이 아이들이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쁜 아이들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달기 사랑은 인천 남동구 스윗노 3722번지에 이체하고 있구요 2만원 이상은 택배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따글따글 묵은 아이들 착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가격도 착하구요 사이즈도 좋고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생얼도 달려있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너무 이쁘죠 따글따글 묵은등이구요 이렇게 삥 둘러서 생얼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생얼 나와있는 아이들이 더 이쁘더라구요 철화는 생얼이 있어야 이쁘답니다 이런 생얼 있는 아이들 데려가셔서 한번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 아이는 또 생얼이 엄청 얼큰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쁜데요 얼큰이 생얼이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브레이브는 백분도 이렇게 뽀살시 바르고 있고 라인이 참 이쁘죠 아주 이쁜아인 얼굴이 참 이쁜아이랍니다 브레이브가 또 철화라서요 금방 또 금방 금방 세력을 뻗쳐나가는게 또 엄청 또 매력있죠 오우 요아이도 생얼이 큼직한 생얼이 하나 있습니다 요아이들 가격도 착합니다 12,000원 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가격 12,000원 입니다 요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티피철화가 있습니다 티피철화도 엄청 다글다글 무겁구요 이렇게 생얼이 얼큰이 생얼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요아이 얼굴이 생얼이 많네요 여기도 생얼이 포인트로 있고 와 요아이도 생얼이 포인트로 가운데 딱 있네요 엄청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티피철화 가격도 12,000원 입니다 여기는 또 이런 멀로 입니다 멀로는 효도 받는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멀로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사이즈가 14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14cm 풀분에 꽉 차 있는 멀로 군색은 아니죠 외두죠 외두 15,000원 애들입니다 사이즈가 14cm 구요 다글따글 묵었습니다 요아이는 다글따글 묵어서 색깔도 오렌지 빛이 싹 올라오고 있고 백궁도 뽀사시 올리고 있고 묵은둥이 멀로 입니다 사이즈도 좋은 멀로 가격 15,000원 입니다 와 요기도 벤바디스가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벤바디스가요 인기가 또 짱이죠 요아이는 꼭 하나쯤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구도 잘 달아 줘 가지고요 이렇게 또 목도리를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네요 자연 군색입니다 이런 자연 군색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네요 삥 둘러서 목도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 벤바디스가 또 오늘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한번 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2,000원에 나왔네요 12,000원 입니다 벤바디스 12,000원 자연 군색 입니다 여기는 부영입니다 부영 부영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매력을 갖고 있는 부영 목질화가 되어 있구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부영이 품직하구요 색깔이 이런 털 붙어 있는 요런 아이들은 색깔이 아주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엄청 이쁘죠 색깔 이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부영 가격 10,000원 입니다 이렇게 수량이 있구요 여기 또 패러독스 패러독스 철아 두개 있습니다 12,000원 이구요 네 아 여기 아보카도 크림도 하나 있네요 아보카도 크림 여기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하나 있습니다 네 가격은 9,000원 입니다 신데렐라 가 새로 신입을 왔습니다 신데렐라 와 신데렐라 가 이정도에 묵기까지는 진짜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이정도 묵은둥이가 됩니다 한 5년 이상은 묵어야지 이정도 됩니다 5년 이상은 되야지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구요 백분도 뽀사시 올리고 있고 색깔도 이렇게 핑크톤 색깔이 들어오고 있죠 요 뒤에 있는 아이보다는 요 앞에 있는 요 아이가 더 묵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아이는 살짝 덜 묵었죠 덜 묵은 아이는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약간 요기는 딱딱을 묵어 가지고 백분도 올리고 있고 색깔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있구요 가격들은 똑같이 2만원 입니다 사이즈는 뒤에 있는 아이가 사이즈가 좋구요 요 아이는 살짝 키는 살짝 더 작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뒤에 아이는 키가 좀 크고 앞에 아이는 키가 조금 작죠 사이즈 얼굴은 또 얼굴은 엄청 요 아이도 얼굴은 많습니다 얼굴 수는 예 묵은둥이 요 먼저 찜하시는 분 순서대로 예 묵은둥이부터 먼저 갑니다 요기는 살짝 덜 무겁구요 자연입니다 요 아이도 얼굴은 엄청 많습니다 얼굴은 엄청 많구요 요 아이도 자연 군색입니다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연으로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자연 군색입니다 예 가격은 똑같이 2만원 입니다 이렇게 얼굴 수는 엄청 많죠 요 아이도 보라보라하게 물들고 있는게 자연 군색으로 나오고 있고 예 너무 이쁘죠 신데렐라도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력있는 아이저 예 2만원이구요 오 라타미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고 이렇게 이쁜 색깔을 내주고 있는 라타미 이렇게 수량은 많구요 7,000원에 해드립니다 너무 착하죠 이 백분도 하나 뭐죠? 이 라타미 하나쯤 꼭 길러 보시구요 아주 고급지고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습니다 네 7,000원이구요 예 여기도 플로리 디티가 군색이 들어왔습니다 플로리 디티는 가격대비 너무 괜찮은 아이저 가격도 착하고 이쁘기까지 하는 예 플로리 디티 요아이는 15,000원 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15cm 풀분에 이렇게 깍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와 얼굴이 이렇게 3도 있는 아이도 있고 2도 있는 아이도 있고 예 여기는 또 사두네요 여기는 어 이런 군색 하나쯤 어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도 이쁘구요 가격도 착하죠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입니다 플로리 디티 15,000원에 드리구요 또 여기 메비나가 군색이 들어왔네요 메비나 군색 메비나 군색 얼굴이 엄청 많구요 지금 이게 풀분이 15cm 풀분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큰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어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메비나 군색이구요 여기 두개가 있네요 메비나 군색이 여기도 이렇게 있구요 얼굴 수 엄청 많죠 얼굴이 엄청 많은 군색 메비나 자연 군색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여기 샬록 군색이 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샬록 군색인데요 얼굴 수가 이렇게 삼두 있는 아이도 있고 오 삼두? 여기 사두네요 여기 속에서 또 나오고 있는게 네 이렇게 삼두 사두로 어 샬록 군색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얼굴 수가 일두 있는 아이도 있고 삼두 있는 아이도 있고 네 거의 다 삼두씩 있는 것 같습니다 삼두 군색으로 된 이렇게 생긴 샬록 군색이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샬록 군색이 20,000원이구요 오 플로리디티가 아주 엄청 색깔 이쁘죠 이 아이가 점점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플로리디티 하나쯤 길러보시구요 또 여기는 나탐 나탐 군색이 또 들어왔네요 나탐 군색 나탐도 몸값이 조금 그한 아이인데요 이 몸값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나탐 군색 이 사이즈는 지금 12cm 풀분에 꽉 넘치게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12cm 풀분입니다 살짝 넘쳤구요 거의 다 삼두 이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탐 군색입니다 몸값이 좀 하는 아이구요 오늘은 2만원 해드립니다 예 나탐 군색 2만원이구요 여기는 샬롯 작은 사이즈가 또 들어왔네요 샬롯 작은 사이즈 예 샴페인이랑 약간 비슷한데 입장 요제트가 통통한게 매력있는 아이죠 예 여기도 무거우면 무엇으로 입장 속에 선을 선명하게 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샬롯 넘치도록 크게 크게 있는 피치엔티 캔디 피치캔디라는 피치엔티가 아니라 캔디네요 피치캔디 가격은 18,000원에 해드립니다. 에두자리는 얼굴이 엄청 크고요. 쌍두는 이렇게 살짝 작습니다. 얼굴이 쌍두가 두 개 있는데 얼굴은 살짝 작습니다. 에두자리는 엄청 크죠. 피치앤티 백분호 안을 뽀삭이 바르고 있는 게 엄청 매력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치캔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이런 우리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하얀 별이 왔습니다. 하얀 별, 화이트 그린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완전 묵은둥이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왔습니다. 분지를 해서요. 지금 다 얼굴이 두 개로 분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얼굴이 다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얀 별이 이렇게 엄청 얼굴수도 많은데요. 다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수가 얼굴들이 이렇게 둘로 너나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얼굴이 다 둘로 너나들고 있고요. 분지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목대는 이렇게 굵게 있고. 와 멋있다. 이런 아이들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와 너무 착하네요. 저는 이런 아이 작년에 4만 얼마에 데려왔는데. 4만 5천원에 데려왔는데. 2만원입니다. 완전 반값입니다. 반값. 목대도 굵게 있고. 얼굴이 다 분지를 하고 있는. 요런 아이들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이런 비앙카라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비앙카. 와 색깔도 이쁘고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백분도 뽀살시 바르고 있고. 비앙카랍니다. 이름도 이쁘네요. 비앙카. 가격도. 가격은 18,000원에 나왔네요. 18,000원입니다. 가격은 비앙카. 3두짜리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여기 서부림이 2개 남아있습니다. 서부림. 서부림 군생이고요. 얼굴이 한 5두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요. 아주 백분도 뽀살시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5두짜리 서부림이.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또 요런 아이가 새로 신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사장님도 이름을 못 오신다고 합니다. SP고요. 이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름을 찾지 못했고. 농장에서도 이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를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한번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가격 15,000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데요. 약간은 프리메라랑도 닮았고요. 시에라랑도 닮았고. 닮은 아이입니다. 약간씩 닮았는데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이 아이 SP 가격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또 이런 또 우리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팅커벨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팅커벨. 얼굴이 이렇게 많고요. 완전 너무 괜찮죠. 사이즈 좋고. 가격도 18,000원에 해드립니다. 가격도 착하고. 이렇게 얼굴수가 많습니다. 무거워 가지고 따글따글 하고요. 또 팅커벨은 목대가 길게 올라오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목대 길게 올라오면서 얼굴은 또 동그랗게 작아지면서 그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팅커벨 이렇게 군생 얼굴이 많은 아이. 가격 18,000원에 해드립니다. 여기는 또 레미마린이라는 신품종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레미마린. 요렇게 생겼고요. 20원짜리 다 팔아. 여기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있고. 얼굴이 다 거의 두두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레미마린인데요. 요 아이가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엄청 잘생겼고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은 또 이렇게. 뭐죠? 피멍 약간의 아주 자줏빛이죠. 진한 자줏빛을 내고 있는. 요런 색을 내고 있고요. 다 자구를 이렇게 군생. 오! 요 아이는 자구가 두 개, 세 개네. 세 개나 달려있네요. 요렇게 군생으로 된. 여기도 자구가 자연 군생으로 된. 레미마린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미마린. 요 아이들은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네요. 신품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입장 로제트가 통통한 게 엄청 멋있게 생겼습니다. 레미마린은 2만원이고요. 또 요런 또 신입으로 들어있는 마디바. 지난번에 마디바를 엄청 많이 또 판매를 하고. 또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마디바. 요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두두로 되어있는. 거의 다 두두로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얼굴이 두두로. 군생으로 되어있는. 묵은둥이고요. 아주 짱짱하고 단단합니다. 지금. 묵은둥이가 되야만이 이렇게 풀 읽기가 올라오잖아요. 풀 읽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마디바 있구요. 마디바가 엄청 이루는 아이는 좋네요. 요아이. 지금 사이즈는 이게 15cm 풀분보다 더 나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아 18cm 나옵니다. 18cm. 18cm 나오는 하분에 들어있는데요. 18cm 하분에.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나간 상태죠. 이렇게 된. 마디바를 2만2천원 해드립니다. 요기는 또 이런. 플로리DT 군생이 있습니다. 군생이. 요아이는 지난번에 들어온 아이구요. 새로 또.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도 있는데요. 요아이는 지난번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두 개 남아있구요. 가격은. 요아이는. 17,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17,000원 이구요. 여기는 또 엘샤입니다. 어른공주 엘샤가. 못 가본. 진짜 옛날에 많이. 가격이 높았던 아인데. 이렇게 3두 짜리. 군생. 이렇게 군생입니다. 군생아이. 엘샤. 얼음공주 엘샤. 얼음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 요제트가. 얼음무늬를.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생겼죠. 백분 뽀살시 바르고 있고. 이렇게. 얼음공주 엘샤. 가격은. 어. 15,000원입니다. 예. 예. 진짜 못 가본. 고였던 아이가. 아주 많이 착해졌습니다. 엘샤. 15,000원입니다. 예. 여기 신데렐라가. 이렇게 좀. 얼굴이.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신데렐라가 들어있구요. 오. 신데렐라. 작은 사이즈. 들어있는데. 가격표가 어디갔나요. 네. 여기. 신데렐라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는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구요. 여기.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목대는 요정도 있구요.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자연 군생으로 된. 요렇게 생긴. 어. 신데렐라. 요런 아이는. 18,000원입니다. 예. 큰 사이즈는 2만원 이구요. 요게. 살짝. 작은 사이즈. 요런 아이. 18,000원 해드립니다. 신데렐라. 18,000원 짜리입니다. 예. 이렇게 수량은. 몇개 남아있구요. 요아이도. 금방. 달달 묵어가지고. 색깔도 보라보라 하고. 예. 괜찮죠. 요런 아이도 데려가서. 한번 또. 달궈보시기 바랍니다. 요기. 요런 아이가 또. 핑클로즈. 금기가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핑클로즈입니다. 예. 자연으로 다. 이렇게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아이는. 예. 자연으로. 금이 나와있는. 핑클로즈구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사이즈가. 꽤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 쌩얼 짜리도 있구요. 철학기도 있는. 요런 아이. 예. 요아이는 완전히 철하고. 요기만 쌩얼이네요. 앞에만. 예. 이렇게 있습니다. 철아랑 쌩얼이랑 같이 있는. 핑클로즈구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색깔이 핑크핑크하게 물들고 있구요. 예. 입장 로제트는 살짝. 길쭉하죠. 예. 요아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달달 묵으면. 입장이 짧아지면서. 아주 엄청. 어. 핑크하게. 물이 드는. 또 백군도 포사시 올리고. 어. 보니까. 이게 지금. 어. 한몸인지 아닌지는. 뽑아 봐야 안다고 합니다.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강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논리폴리. 가격 15,000원 입니다. 네. 요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선세이션. 이렇게. 얼굴이 4도로 되어있는. 선세이션 군생. 이렇게. 얼굴이 5도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요기 이렇게. 5도. 4도. 5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세이션 군생은. 15,000원 입니다. 또. 요런 아이가 있구요. 요런 아이는. 그린뷰티. 어.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린뷰티 군생이구요. 어. 색깔이. 핑크핑크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삼두 이상으로 된 군생이구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예. 이쁘죠. 헬딱을 합니다. 돌덩이처럼. 돌덩이처럼.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린뷰티. 15,000원 이구요. 요기 문스톤 입니다. 문스톤. 예. 문스톤. 이렇게 수영도 멋진 자연 군생으로 된. 어. 수영 괜찮죠. 이렇게. 하아. 색깔도 이쁘고. 입장 로제트도 동글동글하고. 목대도 이렇게 좋구요. 예. 자연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생. 자연군생입니다. 예. 문스톤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예. 수량은 요정도. 요정도 있습니다. 요정도. 수영은 다 멋있습니다. 예. 2만원씩 이구요. 여기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아이들은 어. 3만원 입니다. 예. 이렇게 큼직한 요런 아이. 예. 문스톤 3만원 입니다. 요기는 기청금 이구요. 얼굴이 이렇게 사두. 예. 사두로 되어있는 기청금 입니다. 층도 높구요. 층도 촘촘하게 높습니다. 예. 사이즈가 좋은. 기청금은 2만원 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